이거 진짜 보석인데? 아니야 보석 맞아? 아니야 이거 보석은 없어 이건 뭔데 그럼? 뭐야 이거 그럼? 이거? 그럼 이렇게 바지 잘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뭔데 이게 그럼? 보석카우치 이렇게 만들어놓은거지 잡히면 별로 자 사람 없다 저기 가보자 보인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치? 응 그래 그래 타 털보 아저씨의 트럼펫 아텔리에 털보 아저씨는 어딨냐 아 여기 있다 털보 아저씨 사봐 아빠 밀어줄게 사봐 아빠 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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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잠깐만 아직 안돼 됐지? 아니 했어? 아니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옳지 빨리 갈 수 있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